2013년 12월 5째 주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BGC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성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성탄 발표를 통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성탄 2부에 소망부와 양로병원팀이 함께 양로병원에 방문하여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고 준비해간 따뜻한 무릎 담요와 목도리 선물을 전달해 드리며 위로와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지난주 2024년 신임 임직자 교회 내 사역 투어가 있었습니다 2024년을 힘차게 시작할 신임 임직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BIM 중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CIM 한오 중고등부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며 기쁨으로 드리는 송구영신예배가 오늘 1부는 저녁 7시에 2부는 저녁 10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드려집니다 온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송구영신예배 때 My One Prayer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7일은 신년예배로 드립니다 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으니 세례 입교 교회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만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에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늦둥이 셋째 주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저희가 따라가는 부모들에게 해주시옵시고 앞서가지 않으며 늘 동행하는 부모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갈등이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속에 자손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2024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Mighty God, Mighty Prayer